지난번에 영상 올렸는데 인기가 많았죠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브레이크 제가 가가지고 찍어드리고 자율주행차에 결국은 들어가게 될 새로운 브레이크 뭐냐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다 이제 유압라인이 없어지고 전기로 신호를 주면 전기 모터가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 기억나시죠 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영상 설명을 드렸더니 댓글에 아 미생님 아우디가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아 미리 이미 아우디가 다 적용한 거를 이제 와서 설명하십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다가 아 좋은 주제입니다 아우디에 적용한 브레이크와 지금 얘기한 테슬라에 들어갈 거 아니면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브레이크 와이어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 이거 좋은 주제다 그래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테슬라 아니면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궁극의 미래로 들어갈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들어갈 미래형 브레이크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거에 대해 살펴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십쇼 자율주행차와 기존의 많은 자동차들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를 보시고서도 댓글에 그런게 있더라구요 몇 분에 나와요 왜 이런거 뭐 보여준다더니 없어 그랬는데 보여드렸는데도 댓글이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다 보여드렸는데도 스티어링 바이와이어는 스티어링을 돌려도 허당이죠 허당이고 미케니컬로 연결하는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브레이크 마찬가지 밟아도 연결되는 거 없는 거야 이제 브레이크랑 연결된 거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결된 거 없어 그냥 전기선으로만 해서 전기가 밟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설명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에 모터가 작동해서 여기 뭐 썸기어 웜기어 뭐 보이죠 이게 이제 돌아가서 돌면서 이렇게 레버를 꾹 밀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잡게 하는 이런 방식 기억나시죠 이거 요게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다 브레이크를 와이어로 잡는다 와이어가 뭐냐 이렇게 땡기는 와이어가 아니라 전선줄 와이어로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래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예요 기억나시죠 아우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걸 보셔야 되잖아 그죠 아우디 거를 같이 보시죠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아우디만이 아니야 사실 요즘에 나오는 거의 독일 자동차와 뭐 유럽 자동차 아니 유럽 자동차와 미국 자동차 심지어 일본 자동차 다 거의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설명을 하지만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심지어 현대차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브레이크를 손님이 밟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누구요 승객이 밟습니다 승객이 아니라 한국말을 제가 드라이버가 밟습니다 운전자가 밟습니다 밟으면 밟으면 고기가 이제 압력이 생기죠 캘리퍼가 빵빵하게 있으니까 이제 압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나 어 밟는 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사람한테 착각하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밟는 거를 어 얼만큼 얼만큼 밟았는데 이동하는 센서와 압력이 얼만큼 밟았는데 그러면은 아야 인간 아 닝겐이 얼만큼을 밟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밟았으니까 많이 밟았다고 느껴질 만큼의 푸시 피드백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모터가 쭉 밀어줍니다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밀어줘 요기에는 기름이 차 있어요 요긴 기름이 차 있는데 요 기름을 누가 밀어주느냐 요걸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요게 옛날에 모비스 이게 모비스가 만든 거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넥소 무슨 급발진 이거 뭐 스펀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밟으면은 요 안에서 시뮬레이터가 여기 여기 모터 보이죠 이 아래 있는 모터가 얼만큼 밟았다고 압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야 실제로는 그만큼 안 밟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게임 시뮬레이터 이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처럼 아 약간 허당 스프링이 아니고 이제 유압으로 꽉꽉 만들어 주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밟았다 인간이 얼만큼 밟으면은 아 이만큼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기적으로 꾹 밀어 적어주고 옛날 스프링 처럼 이렇게 허당이 아니라 더 밟으면 밟을수록 힘이 더 발력이 올라오게끔 이렇게 담력이 이렇게 올라 밟았는데 똑같은 힘으로 계속 밀면 재미없잖아요 스프링 달려 있는 것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더 힘들게 만들어 줘야지 진짜 캘리퍼처럼 그래서 요런식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넣어 준 거에요 자 그게 이제 페달 시뮬레이터에요 요게 그리고 시뮬레이터 하면 이게 얼만큼 움직였다 그 다음에 압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받아 가지고 얘가 이 컴퓨터 브레이크 컨트롤 유닛 이라는 애가 어디다가 보내요 회생제동 에다 보내는 거 회생제동 회생제동에 보내 가지고 말 그대로 모터로 반대로 돌면서 아니면 역기전력을 걸어 가지고 충전해 충전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완벽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입니다 요게 자율주행과 테슬라가 구현하고자 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아우디가 한거고 지금 자동차 회사에 있는 현대동차 독일 벤츠 BMW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신호를 주면 모터들이 반대로 역기전력을 내면서 리젠브레이크 회생제동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되는 거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게 궁극의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냐 이거는 요거만 보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인데 이거는 숲에서 나무의 일부만 본거구요 이걸로 완벽하게 멈출 수 없잖아 그 아이오닉 뭐 뭐 5 뭐 뭐 n 뭐 n 인가에서 한게 0.6 지가 최고다 막 해가지고 우리 잘했다 막 이렇게 막 광고 했었잖아요 그죠 0.6 지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만들었느냐 캘리퍼가 들어가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그죠 결국은 잡아줘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기까지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가 맞지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어 리젠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 회생제동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어떡하느냐 여기에 압력을 발생하는 장치를 또 만들어 놨어요 어 그래서 펌프를 아까 모비스 거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펌프로 펌핑을 하는 펌프를 또 따로 달아 놨어요 그래서 이 펌프가 전기 신호를 받아 가지고 연락에 펌핑을 펌핑 질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유압 라인이 들어가서 기름이 그러니까 그 오일이 각 캘리퍼로 연결되서 가서 잡아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요 반 그림만 봤는데요 요렇게 봤을 때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에 여기는 유압 라인도 없고 순수 전기 라인으로만 가니까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였는데 잠깐만 큰 그림으로 다시 볼까 봤더니 자 잠깐만 어차피 여기만 보면은 회생제동이 안될 때 회생제동이 안될 때는 잘 보면은 야 페달을 시뮬레이터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또 괜한 또 뻘짓 여기다가 펌프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밟으면은 그냥 압력이 생기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타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밟으면 그냥 압력이 가 내가 여기 꾸악 밀었어 그러면 여기로 꾸악 하고 들어가는데 굳이 그 중간에 잘라 가지고 야 발로 밟아 그러면 그냥 캘리퍼 4개로 가 가지고 차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굳이 여기를 잘라 그리고 너는 이제 여기는 시뮬레이터 쓰고 비싸게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펌프를 달아 가지고 전기 펌프로 이거를 넣어 주겠다는 거지 아 이게 뭐예요? 뻘짓인거지 뻘짓 자동차 연구원들 이거 왜 뻘짓을 많이 해? 굳이 돈 들어가는 거 이거? 그거 뭐 드럼브레이크까지 쓰면서 돈을 아끼는데 왜 이런 뻘짓을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일단 회생제동으로 가는데 어차피 회생제동이라는 걸 써야 되니까 회생제동을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왜 도대체 여기를 끊어 가지고 이렇게 펌프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할까? 요거의 과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기 아 멋지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과도기 뭐의 과도기냐 여기 펌프로 해 가지고 유압으로 넣는 거를 없애는 과도기입니다 옛날에 파킹 브레이크 할 때도 케이블이 있었어요 이걸 버튼 모터로만 바뀌었을 뿐 케이블이 있었어 똑같아 근데 지금 이 유압 라인을 지금은 펌프로 해 가지고 뻘짓으로 이거를 뻘짓으로 여기를 펌프로 이렇게 넣어 주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거 없애버려 이거 없애자 이거 없애 이거 다 없애 기름을 쓰는 거가 싫어 이제는 야 야 엔진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얘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없애 다 없애고 펌프도 없애 진정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지금 아우디와 테슬라와의 궁극적인 방향의 차이는 뭐냐 아우디도 결국 따라 갈 거예요 차이는 뭐냐 여기에 펌프 없애 다 없애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페달을 밟아 그러면 여기에 시뮬레이터는 들어가겠죠 그 느낌을 줘야 되니까 너무 허당이면 안 되니까 시뮬레이터는 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사라지지 않겠죠 브레이크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비용 절감의 끝판이죠 왜 이리로 가는지 대충 알겠죠 그 대신 브레이크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다느냐 EMB를 다는 겁니다 EMB를 달면은 비용이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지금이야 비싸지겠지 그러나 EMB로 되니까 유압라인이 다 없어지죠 더 이상 정비사들이 오일 갈아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뭐 기름이 샌다 뜨거워져 가지고 베이퍼락이 생긴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연구원들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돈도 아끼고 기수도 발달하면서 그러나 이게 안전하느냐 그건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죠 이걸 얼마나 안전하게 리던더시를 가져가면서 시뮬레이터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통신선이 뭐 끊어지거나 해킹이 되거나 EMP 폭탄이 터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멈출 수 있게끔 하는 게 뜨냐 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드렸던 지난번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이걸 이야기 한 거고요 아우디 미생님 아우디에 이미 들어가는데요 뭘 모르고 영상을 만드신 거 같은데요 하는 거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 지금 약간 기름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하이브리드를 거치는 것처럼 복잡한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급발진에 주장하고 이거 이상해 하는 영상에 나오는 아이오닉 시스템 아이오닉 브레이크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에러가 날 확률이 많아 이게 그래서 급발진이 아예 없다라고 급발진은 모르겠지만 차가 멈추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허당이었어요 옛날에 모빅스 이 브레이크가 그 리콜을 당했어요 어디 언덕길에서 브레이크가 허당으로 안 들어가지고 그게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어디서 에러가 나온 거지 그러면 허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야 이거는 미생 너 단점만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장점이 없냐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야 이거 허당이야 허당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 어 이게 왠지 미래일 것 같고 그러지만 이거는 문제가 허당이 되면은 브레이크를 잡아줄 주체가 없죠 그죠 이게 허당이니까 난 신호 못 받았는데 그러면 끝이니까 그런데 이거의 장점은 얘의 장점은 뭐냐 여기에 회색으로 이렇게 된 거 보이세요 회색 회색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가 푸시두루로 밟으면 압이 그래도 이쪽을 통해서 직접 갈 수 있는 회로를 유로를 만들어 놨다는 회로가 아니라 유로 그 기름관을 뚫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돼도 밟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 잘 됐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유압라인과 기계적 백업을 제거해서 만들겠다는 게 테슬라와 자율주행 진영의 계획이랍니다 알겠습니까 무섭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잘하는 거 같아요 아닌가요 설명이 좀 어려웠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간 지금 그래서 모비스가 만드는 IMEB라고 하는 것도 이걸 말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 한 컨트롤러들도 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펌프와 시뮬레이터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나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복잡한 그 까만 라인들이 이렇게 쫙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유로관입니다 아직 여기에 리조버 탱크 통도 있죠 그 기름 들어가는 통 이게 사라지진 않은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라는 거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이나 뭐 다른 회사들이 우리 브레이크 바이와이어 했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실제로는 아직은 한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비행기에도 브레이크 바이와이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행기는 진짜 멀죠 내가 밟은 거랑 그러니까 신호는 거기 줘야 되는데 브레이크 자체 비행기의 바퀴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진짜 모터인지 유압인지는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 브레이크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테스트하는 사이트에서 본 걸로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것도 신호는 전기로 올지 모르지만 작동은 유압으로 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때 그것도 한번 봐시죠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지만 유압 라인을 완벽히 없앤 EMB는 아니다 라는 거 오케이 비행기도 브레이크가 있죠 ABS가 브레이크에서 나온 거예요 SJ님 비행기에도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좌우로 랜딩 기어가 이렇게 얘랑 얘랑 서로 마찰과 이게 틀리니까 언밸런스가 있을 수 있어서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유주의형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의 브레이크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는 시스템의 차이는 지금 요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에 영상에서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서 감사하구요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